이렇게 하고 목적 목적 컨텐츠의 다양화 목적은 이렇구요 너무 많으면 제 것을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가끔 할 수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문의를 받는다 옛날에 했던건데 500억으로 늘리고요 필요한거 앱솔 착용할거면 앱솔 그래야되기 때문에 어 반지 반지는 아무래도 고귀한 EPI 반지 선행캐스트가 필요할거고 고이피 그 다음에 엠블렉 이 정도가 될거 같고 잼팩업은 안하는걸로 그리고 템진단도 너무 많을거 같아가지고 템진단도 없애고 스타포스는 그래도 22성 정도는 돼야 잘 많았고 열셋이상 200개 100개 요정도면은 그래도 하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 가로 성의가 필요하다 간절함이 필요한분은 신청 안하면 더 좋을거 같고 참고사항 빠르게 함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거 같고 생각해주시면 될거 같고 어 대리 대리체험 대리보스 먼치보다 써야도 한 6만 6만대 이상 이렇게 합될거 같고 그 다음에 대리코디 솔직히 안하고싶은데 제꺼보고 생각하시고 10만원 이상 망할것 망할것 망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삼아 맡기실분 재미삼아 망할것이라 생각하시고 재미삼아 맡기실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거 같고 어 제 주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드상자 뭐 이런게 있겠고 육성 뭐 기력건은 뭐 실질적으로 안한다고 봐야지 어 노가단은 안하 안하도록 이렇게 하고 요정도면 될거 같군요 어 시간여기를 좀 해가지고 하면 될거 같고 계약서 잘 써갖고 있어 아 그렇죠 어떤일을 하든간에 먼치를 탓하지않겠다 결과를 탓하지않겠다 무료로 다해드립니다 어 돈 안받습니다 물론 주면 받긴하겠지 요렇게 하면 될거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있을만한거라든지 뭐 그런 내용 있으십니까 음 어 이런것도 괜찮지않나요 어 그런것도 어 추가 문의 가능 어 어 이런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요런거 있잖아 어 어 약간 노가다석 없는 요렇게 어 하면 좋을거 같은데 네 네 네 네 아 템세팅의 예상을 제가 한번 더 작성해드릴까요 잘봐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 어이구 예상 중요하지 어 500억 템세팅 예상을 해볼게요 500억으로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는 상하이 신발 앱소로 셋 앱소로 루타 3 어 이렇게 삼카 5 앱에다가 무기 보조 펜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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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반지사 뭐가있죠 그 다음에 귀고리 얼굴 문장시 예상 어 엑스롤 자부에 부기당은 한 30억정도 자부 그럼 120억이죠 루타도 한 30억 잡았고 120억 아 60억 아니 120억 아 아니 90억 아 무기가 그럼 290억이 남았잖아 그지 아 벨트가 들어와 벨트 290억이 남았잖아 그지 290억 빡빡해 이게 290억 쓰는게 무기보조에 한 70억정도 레전드리 유니크로 들어가면 150억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도미사는데 30억정도 들겠지 펜던트 메커 대강 쓰면 한 5억정도 그 다음에 귀걸이도 한 30억정도 하겠지 반지 그 다음에 반지가 들어가잖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게 올마이티 링하고 반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블라썸을 끼 난 블라썸 고 2피 선의 게스트로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벤트 아니면 엔드 마이 올마이티 링 마이티 링 이 정도가 거의 기본적인 선택지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210억에다가 280 350 380 410 그죠 아 이렇게 들어가 탈벨도 마치면 기본적으로 30 30억 이상은 들겠지 그리고 하트 같은 경우는 교불이기 때문에 하트는 교불이죠 하트 얼굴 장식 눈 장식 이건 교불이란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마이스터 심벌 이런게 있긴 한데 아 이런 정도 말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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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12 이런걸로 확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무기는 레이유 정보 무기 레이유 70 보조레이유 넉넉히 70 그리고 나머지 앱솔 4세트 30억씩 120억 유닉돌돌이겠죠 음 그 다음에 앱솔 루타 3개 루타 2개 90억 이것도 유닉돌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그럼 유기에 들어간 금액만 보여서 140에다가 120에 90 벌써 합의가 350억 인가요? 그죠 그럼 나머지가 150억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도미 맞춰야 될 거거든요 메이커도 맞춰야지 그래도 유닉돌돌의 기본 활성 한 40억 40억 정도는 여유롭게 잡아야 되고 390억이야 벌써 그 다음 뭐가 남았어? 반지 해야되지 반지 벨트 해야되지 벨트도 5성짜리 하면 그래도 25, 30이거든 그래도 30억대는 기본적으로 잡고 시작해야 되고 5성짜리 사도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 425 그죠 난 반지잖아 플러스 고2피 뭐 대강 에디 한줄짜리 써도 또 여유롭게 좋은거 쓰려고 그래도 여유롭게 한 10억 430억 그럼 하트를 사 하트도 못사 그치? 그러면 안드로이드하고 대강 리튬하트 현재 이런거 써야되니까 한 5억 정도 잡을까? 430억 그 다음 뭐 있어 이제 이벤트링 안껴요 마이스터링 마이스터링 깰거야 그럼 마이스터링 올마이티링 그래도 좀 나중에 대팔 때 가격 좀 받으려면 우희를 레전 사고 가격 싼걸 사는게 좋으니까 이게 또 가격이 많이 나가지 못해도 한치 65억 나가겠고 500억 끝났네 눈장식 아쿠아틱을 못기니까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대강 낮은걸 깨운다고 치면 얼짱 눈장 이런거 그래도 추억 괜찮은거 하려면 요새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도 한 5억은 타봐야겠지 440억 마이스터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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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제 475억 그죠 그건 얼마예요 475억이지 그러면 375억으로 나머지 대강 맞추고 반지 유니크라고 조금씩 사 500억 탐새팅 해봤자 이게 다 제한이 막힌단 말이야 다 못독 printed 그죠 그래도 이런 구성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. 여기서 이제 600억, 700억 때 들어야 이제 레전 들어가고. 1000억까지 들어가야 아케인 들어가는게 편하지. 그죠? 어... 빡세지? 이렇게 생각해보면 500억이 템을 맞출 수 있는게 좀 제한적이에요. 하트 못 맞추고 이런 것도 많아 크죠? 크다봐 지금이... 골드위플 나오니까 하트가 좀 싸지고 그런거지. 그리고 이게 엠블렘 자기가 할거야. 엠블렘 큐브 해야되지. 번외 좀 번외. 큐브 엠블렘 올릴건 번외로 들어가는거고. 또 교불직업이야. 그럼 또 에. 보조도 들어가는거고. 이것들. 이 정도가 될 것 같군요. 어... 잘 생각해서 신청하면은 될 것 같군요. 그죠? 어... 600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. 그죠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 위의 것 외에 재미있는 것도 신청봤습니다